네 안녕하십니까 꼴TV 시청자 여러분 꼴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이 엔트워프를 상대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서 2대0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이 엔트워프를 제치고 조 1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3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유로파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를 48개 팀이 나와서 총 12개의 조로 나누어서 이제 상위 2개 팀이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요 챔피언스리그 32개 팀이 나와서 이제 8개 조로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총 8개 팀이 유로파리그로 내려와서 총 32개 팀이 이제 32강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아무래도 조 2위로 올라가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3위에서 내려오는 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번 엔트워프 전에 그런데 일단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은돈벨레, 시소코 이런 선수들을 다 벤치로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0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손흥민 선수 활약 한번 지펴보면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후반 13분 이제 베일, 윙크스, 비니시우스가 나가고 손흥민, 은돈벨레, 케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 33분? 뭐 그 정도? 이제 경기를 이제 뛰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슈팅 2방을 날렸지만 좀 아쉽게도 골까지 이어지진 못했고 두 슈팅 모두 한 번은 왼발, 한 번은 오른발로 했던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좀 이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윙크스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윙크스 선수가 후반 13분쯤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어요 이제 윙크스 선수가 나오고 은돈벨레 선수가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현장에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윙크스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나서 벤치로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락커룸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교체 아웃된 선수는 벤치로 가서 이제 앉아있는 게 좀 정상적인 풍경인데 바로 락커룸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다 뭔가 좀 이제 쎄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윙크스 선수가 요즘 안 그래도 출전 기회도 좀 적었는데 이제 빠른 조기 교체 아웃으로 인하여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 아닌가 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국 기자들도 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어요 윙크 선수가 들어간 이유는 내가 식혀서 그런 거다 날이 추우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먼저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윙크스 선수의 교체 아웃에 따른 락커룸 조기 직행에 대한 의문과 해프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벨레 알리 선수였습니다 유로파리그는 교체 카드가 5장입니다 총 5명을 교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알리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몸만 풀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뭐 알리 선수가 안 뛰었다고 해서 토트넘이 진 게 아니라 2대0으로 또 이겼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선택이 뭐 잘못됐다라고 전혀 저희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토트넘에서 많이 좁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벌써 12월 둘째 주인데 겨울이적 시장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리 선수를 두고 또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이적설이 또 한때 있었죠 하지만 좀 몸값이 워낙에 비싸서 알리 선수가 어디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좀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참고로 삼아야 할 선수가 바로 은돈벨레 선수일 것 같은데요 은돈벨레 선수도 지난 시즌에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정말 기회도 많이 못 받고 거의 뭐 방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뭐 트레이드 카드로도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은돈벨레 선수는 거의 토트넘의 주전 주전 중에 주전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의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다음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알리 선수도 이제 좀 은돈벨레 선수처럼 좀 빨리 터닝포인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 국적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쉽게 버리기는 어려운 카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또 홈그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떠나고요 또 이번 주말 경기에서 팰리스전을 상대로도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케인 선수가 또 공격 포인트를 합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 선두로 또 올라설 수 있을지 좀 한번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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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